왜 자꾸 사람을 오라 가라요? 잠가다 앉거라. 돌아 앉거라. 가만히 있어보거라. 어찌 한시도 가만히 있질 못하느냐. 그들은 혼자 견뎌 왔던 시간들. 그 아픈들을 감쌓아 줄게. 잘하고 있습니까? 이거라도 다른 아야 사는지 계집인지 구분할 게 아니냐. 설마 오다 주운 겁니까? 제일 비싸게 주고 샀다, 이 놈아. 그리고 이거. 이제 너도 관계자다. 당장 열어봐도 됩니까? 하여간 성미급하기는. 나쁘지 않구나. 당장 열어봐도 됩니까? 비싼 게 좋긴 좋네.